다니엘 861 예심찾기 2023년 8월 25일 하나님 오늘 오전에 냉동고를 다시 정리하였습니다. 기존에 쓰던 김치 냉장고를 정리하면서 냉동고로 바꾸고 또 기존에 있던 냉동고를 꺼내어서 필요없는 것은 다 버리고 새롭게 정리하였습니다. 하나님 정리하는 기쁨 비움의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. 처음에는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까 막막하였는데 막상 꺼내서 해보니 참 쓸데없는 것들이 많이 있었구나. 벌써부터 비웠어야 했는데 그런 아쉬움과 함께 정리 다하고 나서 기쁨이 찾아왔습니다. 하나님 내 속에 들어있는 쓸데없는 것들 제가 아직도 붙잡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. 이것을 하나하나 다 버리며 그 버린 곳에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의 은사로 가득 채우게 해주십시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 아멘